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건입니다. 이번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대표 마스코트를 뽑는 2021 K리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여기 이 귀여운 인형 보이시나요? 바로 K리그 최강구단 울산현대축구단의 마스코트 미타입니다. 기호 9번 미타를 꼭 반장으로 뽑아주세요. 울산현대의 미타가 K리그 반장에 당선되기를 저 조건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1회 투표가 가능하니까요. 1회 1미타 꼭 잊지 마시고 투표해주세요. 울산현대 파이팅! 미타 후보 파이팅!